자 오늘 2월 8일 목요일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시세가 완전히 꺾이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드름 속에서 설 연휴가 끝나면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성이 전개될지 그리고 제주 반도체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제주 반도체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고가 뚫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10일 전에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앞으로 단계적인 하락 임플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 대량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단계적으로 22,000원부터 27,000원까지 잠시 낙폭 흐름이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는 단계적인 조정 위치가 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신고가 뚫린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22,000원 부분까지는 단계적인 조정 흐름 단계적인 하락 임플스를 피할 수 없다고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22,000원 부분까지 정확하게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 뒤에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선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매도 구간이 나오면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대량 차익 실현이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과매도 자리에선 마이너스 2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조정 흐름의 끝 무렵은 어디예요?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에서 정확하게 저가 며세가 들어오며 이 낙폭 과대 위치에서의 반등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의 진리입니다 이 시장의 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앞으로의 파동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이에 따른 가격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주 반도체 앞으로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일만 남았는데 최근 시장이 추가적으로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이만인 즉슨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 흐름이 제한되는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다면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신고점 부근인 38,000원 부근은 가볍게 돌파해 주겠죠? 자 제가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은 분명히 꺾여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주 반도체에게 남아있는 재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죠? 첫 번째로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코스닥 200 편익 기대감 자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뭐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여러분들의 핸드폰과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기반 시스템이 바뀌는데 클라우드 서버에서 AI 온디바이스로 시스템이 구조 개편됩니다 기존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다른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시스템이 전개됐다면 AI 온디바이스의 경우에는 기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명령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LG, 삼성, 국내 모든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전자기기를 전부 다 AI 온디바이스로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AI 온디바이스의 장점, 개인정보보호, 빠른속도, 마지막으로 저비용까지 이 세 가지의 장점을 통해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지금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은 제주 반도체에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을 이끌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대감 첫 번째로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 코스닥 200 편입 기대감까지 자 코스닥 200 편입 이슈는 뭐예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닥에 상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코스닥 200까지 편입이 될 경우엔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들의 펀드는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빠른 수익률을 노리고 풀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채권이나 소용주들이 풀리죠? 하지만 패시브 자금, 이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정 자금이에요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200 종목들에 강제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하면 코스닥 200으로 편입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명백한 두 가지의 호지를 통해 강한 반등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반등 흐름이 재료에 의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정고점은 가볍게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로 아직도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2월 6일 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 2만 5천원 이하에서 무조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하셔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단가 최하단 구간 자리 지난 최저점 2만 2천원 바로 위에 가격에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렸어요 제주 반도체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물렸다 하더라도 지난 최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비중 추가만 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만 낮춰 놓으셨으면 이번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애초에 상승 추세 상당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드렸었죠? 이렇게 분명히 3만 8천원 이상에서 이경률이 저점 대비해서 크게 벌어졌으니까 우선 전략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한 이후 낙포크림이 연출되면 이 낙포크림의 최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지난 상승 추세의 최상당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매도시는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이번 최저점 구간에서는 재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죠?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제주 반도체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기 전에 앞으로 나올 파동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제주 반도체 수익으로 마감 지으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이 번호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1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주 반도체의 실시간 매매사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아직도 문자를 안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이어지면서 신고가 뚫리면 신고가 나온 자리에서 아직도 손실 중이다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손실 중이다 이러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반등 위치에 강하게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또 이러실 분들입니다 후회할 짓을 애초에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준 다음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그리고 무료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 반도체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지금 당장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제주 반도체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면 반등 위치에 최상당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반등 위치가 나오기 전에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와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에서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가 잡아드렸던 것처럼 최상당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주 반도체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죠? 크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기술적 흐름 지난 조정 위치 또한 과매도 구간에서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에서도 제주 반도체의 기술적 흐름 악성 매물이 얼마나 쌓아있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되죠?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서 꺼지는지 제주 반도체의 경우엔 여태까지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 7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고점은 AI 온디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는 구간이겠죠?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전에 8천억짜리 해치펀드 15년 동안 돌렸던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이고 이 매매 전략 또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0-967-1 위폰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제주 반도체에게 나올 앞으로의 파동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신화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 잡아 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69 967 윗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 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 윗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 469 967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